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악이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다. 악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 양심이 마비된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말이 툭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1월 18일자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의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놀라운 것은 부정선거는 추구도 없다.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해온 전규재 씨가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간 까닭인지 모르지만 펜앤마이크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것은 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료를 추적하는데 펜앤마이크가 부정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뤄준 것은 없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떻든 정규재 씨가 나간 탓인지 펜앤마이크 자체가 부정선거 문제를 다룬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일이고 또 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여 군 가까운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됐지만 선거가 끝나고 9개월이 넘은 지금 시점까지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뭉개는 대법관들을 보면서 보통 시민들이 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이 맡아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밥값을 좀 하라는 이야기죠. 대법관들이 밥간을 한다는 것은 선거 무효소송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어떤 사건보다 빨리 처리하라고 이렇게 법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뭉개는 것은 세월이 가고 정거가 인멸되고 사람들 기억이 흐릿해지면 대충 때우면 잊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펜앤마이크의 박순종 기자가 관련 단체가 대법관들을 고소한 것을 두고 관련 성명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를 여러분들의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법원의 선거 무효소송 처리권입니다. 그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4월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련해서 제기된 소송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대법관 전원을 시민단체들이 행사 고발하고 다섰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는 법원은 선거 관련 소송을 다른 소송들에 우선해서 신속히 진행해야 되고 처리기한은 6개월 180일 이내가 돼야 된다고 못 받고 있지만 대법관들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백으로 이렇게 그냥 뭉개는지를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박순종 기자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 나라지킴이 고요연합 등 13개 신민단체는 1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박상욱 이기택 김재형 조재현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헌 노정희 김상환 노태학 이헝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위 진영과 관리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행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공직자가 세금을 갖고 밥을 먹고 살면 마땅히 자신이 추행해야 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를 팽개치고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직무유기로 그냥 고소고발 사건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박 기자의 주장입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계류적인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재검표는커녕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에 관해 법원에서 진술한 변론길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가며 직무집행을 유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관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법관들이. 대법관들이 뭐하는 사람이죠? 다시 박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쓰인 서버,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운영장비, 투표함, 노트북 등을 보관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부정행위에 정거물로 지목된 통합선거인 명부가 저장된 전산서버를 원고들에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및 교체했고 정금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자개표기 내 노트북 자료를 전부 삭제하는 등 정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냥 공모자다 이렇게 욕을 먹지 않으려면 정거보전신청 같은 걸 받아주였어야 되는 거죠. 정말 역사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역사용으로 남겨두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요소송을 위해 투표함 등에 대한 정거보전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전국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함 봉인지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덕 정거를 인멸한 바가 있어 이 같은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원고들이 수차례 정거보전신청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들의 정거보전신청을 전부 방치하고 있다면서 대법관들의 부자기행위로 인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이 수많은 정거들을 인멸했고 그 같은 자백이 있었음에도 대법관들이 변론기를 열지 않고 원고적 정거보전신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 현 주소가 바로 이겁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 공모자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이 이처럼 총선 관련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이번 고발을 대리한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의 정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재검표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재검표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조작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특정 몇 개의 지역에 대해서만 재판을 열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서면을 통한 공방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난 이상 그 자체로 이미 원고성 판정이 나야 함에도 대법원은 소송들을 문개고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정거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그라들 것을 노린 전략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변호사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치루진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4월에 치루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관외사전선거투표함 보관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든 종류의 부정선거는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선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제도적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에 깊게 연루된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손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뿐만 아니고 박상옥, 이기택, 김재영, 조재현,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훈, 노정희, 김상환, 노태학,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은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그런 선거 무역소송을 조속한 시간 내에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나라가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게 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18일에 방송됐던 대통령 침입식 어떻게 되나와 지금 미국은 보시고 블루스카이 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불법 인민자 난민을 받아들이고 사면하면 미국 중산층은 하류층이 되고 나라는 경제 파탄이 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미국인보다 더 정확하게 트럼프 뉴스를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미국에 계신 분으로 제가 추측됩니다 바이든이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아마 정책 가운데 하나가 불법 인민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건 저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여러 그런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불법 인민자에 대한 사면으로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크게 달라지게 되죠 주로 민주당 정책이란 것은 대부분 큰 정부 정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정책을 주로 사왔기 때문에 아마도 조 바이든이 쓰는 정책들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루스카이 님이 갖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창의성을 좀 더 고향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가능하면 좀 세금을 넓은 계층에서 이렇게 골고루 분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정세정책을 쓰는 경우는 대부분 다 효과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렇지만 대개 민주주의는 표를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개 이제 정세를 선택하는 그런 쪽으로 대부분 좀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조 바이든도 아마 그와 같은 그런 쪽으로 아마 선회를 하고 지금까지 경제성과를 많이 뒤집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블루스카이 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